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전설전 제2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평화나무의 김현민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방송인 미셸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아유 매번 녹화할 때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또 어떤 걸로 우리가 쇼크를 먹나 그러게요 우리 미셸님이 경제전설전을 함께한 이후로 계속해서 폭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거의 뭐 조회수가 따불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딜 작가가 섭섭해가겠네요 저는 이제 두 분이 잘 차려놓으신 밥상에 예쁜 숟가락 하나 남았었다 김딜 작가가 7월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돌아오시면 4명이서 함께 진행합니다 지난주에는 50만명 정도가 시청을 했고요 지난주 저희 쇼전도 현재까지 약 20만명이 넘게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의 마지막 부분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증거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홍만표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2009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기획관이었습니다 대검중수부 지금이 없어졌지만 그 모든 수사기능이 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지만 대검중수부가요 일단 들어가면 철문이 닫힌다고 합니다 철문이 닫혀요 들어갔는데 뒤에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그 소리부터 이 피의자가 완전히 겁을 먹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전에 저희 또 월요일날 특정 보도를 하나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월요일에 뉴스피드 시간에 특정 보도를 했고 화요일날 영상을 올렸는데 정택특시 사건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심 재판장 윤남근 판사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의 내연남 김추수 씨과 결정적인 금전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돈거래 계좌를 아예 내용을 공개를 해버린 건데 검사 판사가 그러니까 최은순 일가와 거래를 했다는 얘기네요 이게 2일 만에 30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또 특정 유튜브 매체에서 장시호 사건으로 일주일 만에 30만 명이 돌파했는데 유튜브 매체라고 하면 막 화를 내요 아 그래요? 강진구 허재현 이런 인간들이 강진구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뭐 그래 보입니다 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일주일 만에 30만 명이 봤는데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가 유튜브 매체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항의 전화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경찰청에도 하셔도 돼요 전화하셔서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상급 부대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뭐 그들이 본 사람들보다 저희가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희는 증거가 있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댓글을 못해 댓글을 못해 반말도 못해 반말도 어느 방송에서도 다 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기서는 말이 많아 뭐 가짜다 진짜다 뭐 그 얘기도 이따 하기로 하겠는데요 정대특시 사건의 가장 핵심이 바로 약정서입니다 약정서 그렇지 이 보시는 아래쪽에 빨간 박스로 되어있는 약정서에 혹시 도장이 보이시나요? 도장? 네 없는데? 없어요 없죠? 위에는 있잖아요 위에는 있죠 위에 있는 그 도장이 있는 약정서는 정대특시가 이게 원본이다라고 해서 법원에 제출한 약정서이고 아래쪽에 있는 약정서는 최은수 씨가 정대특시에게 강요를 당했다 나는 도장도 찍지 않았다 아 이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게 정대특 회장님이 2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감옥 들어가게 그렇죠 결정적인 역할을 근거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진본이에요? 어떤 게 진본입니까? 위액의 진본이죠 위액의 진본인데 아래 거는 그러면 위조된 거예요? 아래 거는 최은수 씨가 위조를 해가지고 인형을 지운 거를 자기는 강요에 의해서 약정서를 맺았다라고 하면서 정대특시를 강요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사건이 다르지만 이것도 역시 사무소 위조죠 사무소 위조네요 문제는 이 정대특시가 나는 아니다 실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사람은 사무소 위조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2심에 가서 병합이 돼요 한쪽은 무고죄 한쪽은 사무소 위조죄 이렇게 병합이 되잖아요 근데 1심 재판부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2심 재판부 바로 윤남근 판사가 인형이 보인다 희위하게 여기 저 도장이 있다 도장이 보인다 도장이 내 눈은 보인다 판사가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그러면서 정대특시를 오히려 법정 구속을 시켜버려요 아 이건 사무소 위조가 아니다? 네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정대특시를 법정 구속을 시켜서 정대특시는 그날 구속이 될 생각도 안 하고 양복 입고 차 몰고 차 몰고 법원을 갔어요 나한테 파킹을 한 거야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구속이 돼가지고 그냥 끌려고 그 차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그 차는 나중에 또 다른 지인이 끌고 가긴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또 주차비를 많이 내기는 하셨겠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그 윤남근 판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날 특정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사건은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진본이다 잘못 판결이 된 거지 네 자 그래서 저희 열린검TV에서 정대특시와 최은수 씨 그리고 법무사 백은복 씨라고 정대특시의 고향 친구이고 중학교 동창인분이 계시는데 근데 확병으로 오셨다는 그 분이 약정서를 다 찍어갖고 세부를 각각 한 명씩 나눠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은수는 이게 원본이다라고 제출을 했었고 그리고 정대특시는 이게 원본이다라고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최은수 씨 측의 원본을 저희 열린검TV가 공개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네요 이겁니다 이게 최은수 씨 측의 원본이에요 이제 도장을 지운 게 근데 이 원본을 가지고 여기 보면 원본이라고 적혀있죠 이 원본을 가지고 도장을 지운 거예요 사무소를 위조한 겁니다 사무소죠 이 결정적인 증거를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어머 자 문제는 이 최근에도 지난 2월달에 2024년 2월달에 대법원에서 이 최은수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관련돼서 원심이 판단이 맞다 타당하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정대특 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해버립니다 2월에 아이고야 아니 이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근데 요즘 거는 이번에 공개한 거고 이번에 공개한 거 2월달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있는 잠깐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업가 정대택 씨가 검찰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 결국 대법원이 정대택 선생님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재심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야 정대택 회장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잘 준비해서 재심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의 증거가 별로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재심을 신청하려면 원심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를 자유인검TV에서 지난 월요일날 특정 보도를 한 거죠 재정신청과 재심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재정신청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서 법원의 그 당부를 판단하여 공소재개로 관주되는 부심 판결정을 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게 기각이 된 겁니다 남아있는 건 재심입니다 다시 한번 판결을 해 주십시오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재심을 이제 해야 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대택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정대택 회장의 신걸로 정대택 회장의 신걸로 김건희 최은순의 모해위증교사 백원복 씨 관련해서 사건을 모두 혐의 없음 이라고 처리를 해버렸는데요 그 증거를 또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초 그걸 다 뒤집는 오늘 최초 공개하는 건데요 일단 당시 동부지검이 정대택 씨가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를 고소한 사건을 동부지검이 다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어요 2005년도부터 정대택 씨가 김건희 당시 김명신이었습니다 개명자 이름이었는데 미용신 미용신이 하고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고소를 했는데 동부지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005년 최은순 씨 관련 사건을 고소인 정대택 씨가 고소를 한 거를 보시는 바와 같이 혐의 없음 혐의 없음 혐의 없음 혐의 없음 과로 열고 증거 불충분 네 사무소이소, 사무소 변조 무고죄 다 싹 다 해서 해버렸고요 2006년도에는 김명신 바로 김건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죠 모해위증교사로 정대택 씨가 고소를 했는데 역시 혐의 없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고요 2009년도에도 또 한 번 합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 정대택 선생님께서 증거를 좀 보충해갖고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모해위증교사로 김건희 씨를 고소를 했었는데 역시 똑같이 혐의 없음 처리를 해버립니다 모두 다 동부지검에서 이 일을 처리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2009년도에 또 최원수 씨에 관련돼서도 아예 이번에는 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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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카를 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고소하지 마 이게 지각이 아니라 가카는 뭐냐면 지각은 아니야 이거 뭐 가카는 꺼져 고소도 아니야 꺼져 더 심한 거야 그럼 얘가 좀 최근에 저도 가카 처분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저 유탐사에서 저한테 권 사건을 거기에다가 법원이 가카 꺼져 꺼져 안 가지요 꺼져 꺼져 야 너 내 동생 왜 그래? 내 동생 왜 그래 괜찮아? 트럭은 도크 쪽이 저 소송한 거냐? 꺼져 꺼져 자 그리고 2009년도에 또 정대태 씨가 최원순에 관련돼서 모해위증과 모해위증 교사 건국도 동부지검이 다 무혐의 처리를 나누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잘해 주십시오 미쳤나 이게 그러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네 김명신이가 누구하고 같이 뭐 하여튼 뭐 친선관계를 맺었어요 그때가 이제 이분을 만나시기 전인가요? 만났을 땐가? 만나기 전입니다 만난기 전 뭐 그래요 전에 만난 사람도 있고 후에 만난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만난 사람들의 직업이 동일합니다 뭐였습니까? 검사 정답이요 제가 검사 킬러라는 말씀은 조금 듣긴 했었는데 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아 잠깐만 아 또 자기가 안 돌렸는데 나도 난 상관없다 이거지 난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가 없어 총 5차례 고소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김명신 김건희 씨와 최은수 씨의 입장에서는 정택대 씨가 귀찮겠죠 이거 상당히 밉겠죠 과연 김건희 씨는 정택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라고 아시죠? 옛날에 김건희 씨하고 7시간 통화를 했는데 정택대 씨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예예 우리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아니야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정택대 씨 그 새끼 놔줘 네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맞나 들리냐고 쟤는 망하게 돼있어 예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거든 지금 네 그 얼굴 딱 사람이 필이잖아 그 관상 보면 몰라? 네 그 관상이 벌써 사람들이 막지가 않잖아 난 정택대 씨에 나는 용서 안 할 거야 나 빨리 뽑아봐 아 내가 그렇지 내가 어떻게 죽나면 보라고 그랬지 내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네 얼마나 이게 진짜 사실이 왜곡되고 아 진짜 정택대이가 하는 건 이만한 내가 그 저기 국정감사 자료받거든? 그렇지 그 새끼 다 거짓말이야? 다 지네가 주장하는 거고 거기 판결문 하나 넣었어? 안 넣었어 그니까 그게 어떻게 객관적이 되냐고 그 자체가 김건희 씨는 대한민국 영부인이죠 네 뭐 이 당시에 영부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영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그 새끼 대단합니다만 정택대 씨와 김건희 씨의 나이 차이는 딸과 아버지 정도의 나이 차이입니다 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인성 문제 있어? 진짜 요즘에 그냥 연예인이 이 정도 얘기했었고 요한만 해주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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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제가 욕을 진짜 잘하는데 하하하하 여기는 공중파사 아니에요 하하하하 욕을 한 욕을 한 200까지 하시는데 변노문 한 20개 엄선해서 하하하하 우리 집 못했다라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의로운 검사로 추정받 przeci 그게 결국에는 대통령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위원이었던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자회견 장면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 너무 확실한 말을 했어요. 김진태 의원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장을 지웁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3번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진짜 약정서는 도장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이 증거면 분명히 이 재판은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심 재판관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윤남근 전 판사. 로스쿨가 있네. 로스쿨가 있어요. 대법관 후보에까지 올랐던 사람. 그렇죠. 이름감도 못하신다. 남근이신데. 남관아께 좀. 이분이 대법관이 올랐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참 아찔합니다. 문제는 백원법 법무사가 위증을 했다면서 자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 그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고등법원이죠. 2심 재판관 바로 윤남근 판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무시를 당해요. 내가 지금 현재 위증을 했다. 그러니 나는 사실확인서를 제대로 자백을 하겠다라고 자필로 백원법법서가 써가지고 이 고등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센까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정태태 선생님을 오히려 구속시켜버린거죠. 그리고 science생공 six령 결심으로 체ý ONE 엔게 한 representa 엔게 nos 요 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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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기 본인은 어쩌고 하면서 공판에서 증언한 내용은 모두가 사실에 입각한 진실이고 기억하고 있는 사실대로 증언한 내용임을 확인하며 2004 고단 827 사기 미수등 공판에서 2004 7월 26일 증언한 내용들은 사실과 다른 허위이고 그 전 거는 다 허위이고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고소인 최은순의 회유와 돈의 유혹으로 위증한 내용임을 확인합니다. 와 최은순의 회유와 돈의 유혹으로 위증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고등법원 아까 2심 재판관 윤남근 판사한테 제출을 합니다. 네. 여기도 도장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무시해버립니다. 윤남근이가? 네. 무시해버리고 정대태 선생님을 구속해버리고 법적 구속해버리고 한술 더 떠서 검찰은 이 백인복 선생님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또 구속시켜버립니다. 네. 이게 확실히 검사가 뒷배가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 이게 지금 이 나라에 살아도 되나 왜냐하면 저한테도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검사를 믿고 어떤 판사를 믿을 수 있겠나 심지어 그런 새끼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네. 자 문제는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증거들은 그동안 어느 언론도 찾지 못했던 증거들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머리에 쥐가 나고 있어요. 네. 2년 전, 3년 전 혹은 우리 정대태 선생님이 최원순과 김건휘을 고소했던 2005년, 2009년 그 시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증거라고 해봐야 고작 등기부등본 정도였거든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나도 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언론 매체들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해가지고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윤남근 전 판사와 최원순 씨 측, 김충식 씨와의 돈 거래 의혹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알려졌고 이게 어떤 진짜 증거가 있으면 확실하게 빼박인데 증거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열린고함TV가 지난주 월요일날 계좌내역을 공개를 한 거예요. 저희 열린고함TV가 2년 전에도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시는 면 저희가 2년 전에 보도했던 내용이었는데 윤남근 판사와 그의 부인과 그리고 윤석열 장모 내연남인 김충식이가 송종동 땅,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송종동 땅에 대해서 함께 땅을 구매했다라는 의혹 보도를 저희가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재판 관계인들끼리 판사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피고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결탁이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은 재판 끝나면 벌써 이름도 까먹거든요. 유자들은 아예 그냥 뭐 거의 재산 공동체가 됐어. 그래서 이게 윤남근 그리고 그의 부인 그리고 김충식 세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공동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혹이 있었단 말이죠. 이권 공급처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땅을 같이 가질 수도 있고 누가 사준 거야? 누가 산 거야?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결정적으로 저희가 월요일에 공개했던 것은 바로 이 계좌 내역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예금 거래 내역서에서 예금 주명이 김충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고영란, 고영란, 윤남근, 고영란, 고영란, 윤남근 쭉 있죠. 고영란은? 이 고영란이 바로 윤남근 판사의 부인입니다. 자 얼마씩 건네갔는지 보십시오. 3천만 원, 1억 9천만 원, 1억 3억 2천만 원 쭉 해서 약 23억이나 건네갔습니다. 이야 돈 많네. 그 땅을 가지고 김충식 씨가 자신의 명의로 대신 군부대 땅을 산 거예요. 그 땅은 지금 약 23억을 들여서 200억 대가 되었습니다. 아... 어떻게 정말 없는 거예요? 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나왔습니다. 그 땅은 뭐가 됐어요, 지금? 그게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 윤이 또? 중두대 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치겠네, 진짜.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장모에 대해서 5월 8일 날 어버이 선물을 줬죠. 그리고 드디어 가사빵이 됐습니다. 미리 저희 열린감팀에서 보도를 하기는 했었지만요. 어떻게 저 장애인 주차장에 세운 차에 타셨던가요? 아, 이날 오는 차는 좀 중형차로 갖고 왔더라고요. 정말 효자 나셨네요. 좋은 차는 안 끌고 왔더라고요. 좋은 차 끌고 와서 또 듣기 말라 올까 봐. 자, 그런데 이 최원순 씨가 이 도촌동당 관련해서 무려 350억이나 되는 장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사무소 위조죄 혐의가 적용이 돼서 징역 1년 꼴랑. 앞서 사무소 위조와 이거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앞서 그 도장 지원 사무소 위조하고 이하고는 다른 사무소 위조입니다. 또 다른 거? 네, 장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무소 위조로 형이 확정돼서 온라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1년도 안 됐어요? 네, 원래 행사죄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행사죄가 좀 크거든요. 그런데 행사죄는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소 위조를 했단 말이야. 그 자체로도 범죄인데 이거를 이 문서를 갖고 뭔가 행사를 했다? 그러면 또 벌이 달라요. 죄가 또 달라. 그래서 벌도 다르고. 그런데 사무소 위조 동행사는 까줬어. 그냥 그냥. 사무소 위조. 아니, 누가 사무소를 왜 위조합니까? 내가 포토샵 실력 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익을 보려고 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동행사가 됐을 텐데 동행사는 까준 거야. 동행사는 안 했을 것이다라고 그냥 본 거죠. 법원에서 봐준 거죠. 결국에는 1년만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돼서 올 7월이 원래 만기 출소인데 5월 8일 날 어버이 선물로 두 달 일찍 나왔고요. 열린검팀에서는 지난 3월 달에 미리 이 최원순 씨의 일을 봐주는 가정부로부터 5월 달쯤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들어갈 때부터 뭐 웬만한 거 다 빼고 이 정도만 딱 살고 꺼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지랄 연병을 떨었어요. 우리 은순이는 날이. 네, 막 난리를 폈다고 해요. 문제는 최은수 씨가 도천도 땅 잔고증명소 위조 혐의로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정택택시 관련해서도 사무소 위조 혐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저희 열린검팀에서 원본을 입수해서 공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 이제 새로운 정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시 감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동행사 빼박 아니에요. 그렇죠. 위조만 한 게 아니라. 행사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정택택시는 어떻게 돼요? 재심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심은 어떻게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심은 여러 가지 공소시효가 없이. 60년대, 70년대 간첩단 사건도 재심으로 명예에 표혁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택택시 사건이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게 됐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열린검팀이 계속 끝까지 정택택시를 도와서 한 시민단체와 함께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해볼 방침입니다. 와 우리 대택이 형님이 4군현생이네. 대택이 형님이 굉장히 열고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 덕화 형보다 한 살 많은 거예요. 예희 덕화보다 한 살 많은 거네요. 많이 지금 마음 고생하셔서. 자 문제는 또 다른 사문소 위조 및 행사까지 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열린검TV 법인 찬탈 사건 당시에 강진구 최영민 일당이 저지는 범죄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는 게 열린검감TV의 원래 원주주명부입니다. 원본. 원본입니다. 저 정천수가 5100주, 최영민이가 4900주를 갖고 있는 거고요. 2020년 8월 25일 날 대표이사 정천수에서 도장을 찍습니다. 보시면 도장이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죠. 동그랗죠. 저거를 이들이 위조를 합니다. 이렇게 위조를 합니다. 원본 도장을 9월 3일 날 위조를 하는데요. 보시는 분과 같이 아까 문서하고 불과 한 일주일 차 아닌가요? 아니죠. 저희 거는 이게 8월 달이니까 8월 25일이고 그러니까 8월 25일이고요. 9월 3일로 위조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기관에 제출을 하는데요. 도장을 보십시오. 같은 도장으로 보이십니까? 타원이지. 너무 다른데. 못생겼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갖다 붙인 건데 여기 정보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조금 늘려가지고 붙이고 이러면 위조지. 위조된 주전명부를 다시 재주전명부로 만들어갖고 여러 세무기관들한테 제출을 한 겁니다. 그 위조된 문서에는 뭐가 달라집니까? 정천수. 바로 이렇게 위조를 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천수와 최영민이 똑같이 5천주다. 50대 50이다. 49대 51이 아니다. 강진군은 왜 들어가 있어요? 강진군은 새로 신균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5,300주를 했다. 자신은 1대 주주다. 라고 주전명부를 조작해서 2022년 12월 31일 날 저를 법인에서 해임하고 나서 자신들이 주전명부를 조작해서 각종 기관 세무소 등에 제출을 한 겁니다. 2022년 6월에 정천수 대표님이 쫓겨났고 이 자들이 법인을 장악해가지고 그해 12월 31일에 이런 주주명부를 만들어낸 거죠. 그 타원형 그 문서를 갖고 명백한 사무소 위조와 행사까지 한 겁니다. 현재 저희 열린감TV 법인에서는 사무소 위조 및 사무소 행사죄 등으로 형사 고소 중에 있다는 점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최우선도 위조만으로 또 1년 연기 이거는 벌금이 없습니다. 무조건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순이 누나가 어떻게 벌금으로 대충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구나. 이것도 위조죄 행사죄 이렇게 따로 가는 거네요. 최근에 하도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만 좀 까라. 열린감TV는 왜 맨날 유탄사를 까느냐.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자들은. 전혀 우리가 설득하고 대화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무한 혐오. 무한 그냥 억지.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예 없는 존재로 봐야 돼. 그래서 저희가 열린감TV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왜 유탐사와 싸우는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혹시 왜 우리 둘 사이에 다툼이 있는지를 궁금하시다면 그렇게 긴 글은 아닙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대주주인데 쫓겨났어. 그럴게요. 이 사람이 자기 인기를 앞세워가지고 막 열어머리하고 그래서 쫓겨나셨어. 그런데 이제 결국 법원을 통해서 다 회복을 한 거죠. 원래 바보에 또 세 명이면 똑똑한 한 사람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인성호라고 하나요? 네. 3인성호라고 하죠. 강진국 씨가 아까 불법 신주를 발행을 해서 모두 법원으로부터 패소를 해서 16대 0으로 제가 승소를 하기도 했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정위조를 해가지고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그거를 행사까지 한 죄는 그래서 그 주주명부를 12월 31일 2022년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사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거는 뭐 형세법의 의거에서 100% 처벌을 받게 됐다. 아직 그거는 전혀 이게 그 뭐 수사도 처벌도 안 된 상황이군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였죠. 시작도 안 한 거였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조성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부 회의가 감사를 맡기면서 이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었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배임 행령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법은 좀 느리지만 단호합니다. 자 문제는 강진국 일당이 열린고함TV 법인을 강탈해서 장악을 하고 나서 법인 돈을 자신 돈처럼 마구마구 뿌리고 사람들한테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법인 카드를 회사에 해봐야 직원에 해봐야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무려 47장이나 법인 카드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 카드를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들한테 마구마구 나눠주고 이름만 대면 알면 안 된다. 쓰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열린고함TV 사태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렇구나. 더러움도 옹호하게 됐어요. 저기 강진국. 받으신 게 있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증거와 그리고 핵심 팩트만 가지고 말을 하니까 현재 열린고함TV 법인 소유인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비번을 알려주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로 한동훈이 위기에 몰렸답니다. 그리고 장시효 녹취 파일로 김영철이 위기에 몰렸다. 즉 강진국은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데 정천수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또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자기들이 몰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팩트도 없이 그냥 이 녹취록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되지도 않은 그런 녹취록 갖고 마구잡이로 보도를 했고 그렇게 해서 고수당한 당사자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 장시효 녹취 파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허위로 반명이 될 것 같고요.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이거에서 강진국 일당이 아마 또 다른 법적 제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 녹취록을 만약에 보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둘이 녹취했을 거 아니에요. 둘이 이제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든 양쪽 다든 그걸 녹음을 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양쪽 다한테 그 녹음 파일을 방송해도 된다 이런 허락을 받고 낸 게 아니라 그냥 낸 거예요. 이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법이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강진국 씨 쪽은 나는 A도 B도 누구에게서도 받지 않았다. C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C로부터 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게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법이 세요. 그리고 형량이 세지면 구속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강진국 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기들이 몰려놓고 말이야. 지난주에 저희가 최은수 씨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90년도 초에 북한 간병 일대에서 최은수 씨가 러브모텔 영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호텔 건물을 증개축해서 여러 가지 산림을 회소하거나 아니면 상추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위기에 처했었는데 이야 이름 좋네. 뉴월드호텔. 이걸 한국말로 우리말로 신천지 여관. 뉴월드호텔 전에 프리즈모텔이었어요. 프리즈모텔. 그랬는데 호텔로 바꾸기 위해서 뉴월드호텔로 바꿨고. 신천지 여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 건물을 온 요양원으로 바꿨는데 프리즈모텔의 건물 외곽 있지 않습니까. 외곽에 있는 그것이 뉴월드호텔을 거쳐서 현재 온 요양원까지 가는데 그대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잖아요. 그럼 지금 요양원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을 복귀를 하시려면 좀 건물을 유몰들도 하고 건물 외곽도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20년, 30년 가까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요양원 그 서랍 열면 거기 밭이 있고 수갑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채찍도.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최원순 씨가 구속위기에 처했었는데 이 사람을 구속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 바로 홍만표 검사다. 마비용. 마비용. 라는 얘기를 했었고 결국 가벼운 별그명에 그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사의 악강한 힘을 알게 됐다. 그때가 그렇게 됐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찌찌봉했었죠. 검사의 맛. 맛을 본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최원순 씨나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검사, 판사를 가까이 두면 우리 지방이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희 열린공험TV가 2년 전에 2년 전에 이 일을 주도했던 최원순 씨의 첫 번째 내연남. 즉 홍만표 검사에게 이 일을 부탁했던 사람에 대한 증언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연남? 김축식 말고? 네. 그 전 내연남. 그 전 내연남? 김축식 이전 내연남. 첫 번째 내연남. 그 전에는 또 돌아가신 남편분이 계셨고. 그렇죠. 그분도 김 씨인데요. 그분의 영상을. 김 씨를 좋아하시네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홍만표가 담당이요. 서울경찰청에 있는 두 개XXX 서장도 여러 개 하고 여러 번 보고 한 서장이 총장인데 그 나하고는 너무 가까워. 그래서 내가 이XXX 그저 최원순이 좀 차분한 게 생겼는데 네가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야. 그래가지고 나보다 그래 지금. 형도 가보시오 그래.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렇게. 아이고 홍만표가 그냥 친절하게 그냥 저 버신 거 봐주더라고. 홍만표가 그래.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자기 자인이. 자기 자인이. 자기 자인이 보탈해서 안 했다고 그래. 네 바로 보신 영상처럼 이렇게 최은수 씨 전 내연남은 자신이 힘을 써서 홍만표로 하여금 최은수 씨를 구속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말도만 설득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홍만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만표 그는 누구인가. 홍만표 검사는 연수원 17기이고요. 1991년도에 부산검찰청 우수산지청 검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대검 중수부 검사로 노태우 비자금 사건 김영삼 차남 김연철 한보사건 등을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2009년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를 해서 이인규 오병호 등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그렇죠. 3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홍만표는 2009년 4월에 대검찰청 청사 11층 휴게실 창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장면을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이렇게 쪼개면서 비웃던 자입니다. 실실 쪼개고. 그 옆에 있는 인간이 아 아니구나. 그건 빼고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 실시간 피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박연차 회장이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줬다. 부부에게 선물을 했다. 이렇게 피의 사실 공표한 사람도 이인간이고요. 노 전 대통령 측이 시계를 논두랑에 버렸다라고 피의 사실 공표한 사람 인간도 바로 이인간입니다. 결국 한 달 뒤에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9년 5월 23일 서거하셨습니다. 아이고 다음 주가 기인이네요. 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그 당시에 언론, 보수단체, 참여연대, 진보진영까지 모두 다 노무현 대통령을 악마화했습니다. 언론이라는 무기로, 기사로 특정인을 악마화를 할 경우에 사람들은 대중은 선동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너무 무지해서 선동당해가지고 약간 사과하신다면 몇 배로도 죄송했죠. 편이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만 했다면 다 노무현 때문이야. 하다못해 길 지나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야. 그랬거든요. 이런 일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조중동. 언론입니다. 중국 좌파 언론은 이 새끼들이 우리는 외국 보도했다 이 새끼들이 빨갱이 이놈의 새끼야. 너도 빨갱이 새끼지. 개념의 새끼야. 빨갱이 새끼 아니야. 뭘 왜곡했대요? 몰라. 뭐 왜곡했대. 언론이 팬의 무기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오늘이 방송되는 이날이 5.18입니다. 5월 18일 토요일인데요. 민주화 시위자들 간첩으로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위선동 남파간첩 한 명 검거 서울역에서. 이건 다 말하자면 만들어낸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 6일째였던 80년 5월 24일 날 경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전날 광주에 침투해서 무장폭동을 유도하려는 남파간첩을 검거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조중동이 이걸 받아가지고 일면에 막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이 당시에 5.18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간첩으로 몰려버렸습니다. 그렇지. 지금도 그 소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그런 소리하면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평화나무가 제1호로 정광훈을 고발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광주 상황을 잘 몰랐던 많은 대중들, 많은 국민들은 정말 간첩이 광주에서 활기치고 있나봐. 그렇죠. 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간첩으로 폭도로 몰렸습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처럼 언론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오늘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업 행사가 광주 전역에서 다차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동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선동당하고 있는 현재의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과 주장에 현역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주장이나 전언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말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복수의 증거. 그것도 하나 말고 복수의 증거. 하나만 갖고 이게 진실의 전부인 양 얘기하면 안 돼요. 스펙터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추모 15주기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열린검TV가 현장으로 가서 추모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과 인터뷰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저희 열린검TV를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지로 몰았던 홍만표가 윤석열의 장모를 구속해서 면해주고 과연 어떤 대가를 받았을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법적의 수익랭킹 1위에 오릅니다. 홍만표가? 네. 그 해겐연도에 신고했던 금액이 무려 수백억입니다. 1년 만에. 전관비디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검사의 맛 예능 하나 찍어야 돼요. 아내의 맛 아니고. 하도 많이 받아 챙기다 보니 결국 문제가 됐죠.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7년도에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합니다. 감옥도 갔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변호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등록 자격이 회복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증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은 홍만표라는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돈 거래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거예요 이거. 그 결정적 증거를 지난주에 저희가 최초 공개를 했죠. 2006년 2월 7일 날 현금으로 홍만표와 현금 거래를 한 것을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계좌에 나오는 홍만표라는 사람이 저 홍만표 검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는 있어도 이거는 어떻게 알죠? 추정만 할 뿐입니다. 100% 홍 전 검사가 맞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2006년도 당시에 홍만표 검사는 서울중앙지원검찰청 특수통 특수산부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랬던 시기에 김충식은 홍만표라는 사람과 돈 거래를 하는데 지금부터 결정적인 증거들을 쭉 공개합니다. 계좌별 거래 내역 성명 김충식 해서 2007년 9월 6일 날 또 홍만표라는 사람과 거액을 거래합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7일에도 홍만표라는 사람과 돈을 거래합니다. 또 2005년 11월 8일에도 2005년 12월 7일에도 홍만표라는 사람과 돈을 거래합니다. 그리고 7월 7일에도 홍만표와 거래를 합니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홍만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산부장 부장검사 시절에 홍만표라는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 사람과 왜 김충식은 돈 거래를 했을지 금액과 주요 내용을 불러처리한 것은 해당 계좌에 적시되어 있는 홍만표라는 사람이 홍만표 검사가 맞는지 여부를 현재 후속 취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안 되니까 상대 측에서 증거인멸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금액 등 주요 내용이 고지가 될 경우에 쉽게 그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부득불 불러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택택 씨는 억울하게 고통받고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족과 뿔뿔이 헤어지셨고요. 22여 년간 혼자 독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원룸 같은 곳에 살고 계시는데요.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셨고 월 4, 50만 원 정도로 살고 계십니다. 그의 억울함을 이제는 풀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죠. 문제는 처음 약정서대로 균분하지 않고 최은순이 혼자 독실을 하려고 하자 정택택 씨가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고소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고소를 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쭉 보내요. 그런데 최은순 씨가 그 내용 증명을 받고 좋아 우리 균등하자.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정택택 씨와 합의를 합니다. 그 합의문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많은 기자들이 찾아 헤맸었어요. 그런데 합의문서를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정택택 선생님은 안 갖고 있었어요? 네. 합의문서. 그걸 잃어버리신 건가? 정택택 선생님도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잊어버린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그랬죠. 문제는 최은순은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더니만 정택택 선생님이 합의까지 했는데 뒤통수를 치고 정택택 선생님을 고소하고 결국 정택택 선생님을 구속시킨 거죠. 만약 최은순 씨 뒤에 검사들이 없었다면 또 아까 같은 판사가 없었다면 그래도 정택택 선생님이 구속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합의를 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수천에 저희 열린고암팀에서 최은순 씨 측에다가 그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응무 부답입니다. 그동안 최 씨 측은 침묵을 함으로써 부인을 해왔던 거죠. 최 씨와 정 씨 그리고 백은북 법무사 3인이 2003년 7월에 합의를 했다는 합의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아쉽게 항상 이렇게 미끼를 던지시더라. 그러면 우리 정택택 회장님이 이제 재심할 때 그걸 내놓으실 수 있게 그렇죠. 모든 증거들이 다 하나씩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말 우리 언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돌아가신 법무사 분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분한테 안 줄 돈을 본인한테는 줄겠냐고 워낙에 사악한 마음,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하고는 무슨 거래부터 저 같으면 이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오늘 5.18인데 벌써 44주기가 됐잖아요. 저도 어린 날에는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괴물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래요? 네. 그렇게 듣고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 저기 최은순의 범죄 패턴을 보면은 뭐 진짜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뭐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항상 뒤통수를 치고 그렇죠. 이게 거의 저는 가풍이라고 봅니다. 패턴이에요. 지금 윤석열 씨가 야당 대표에게 또 국민에게 뭔가 좀 친근하게 탈관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자들은 지금 진지전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질질 끓여서 국민 여론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 주도권을 획득하면은 그때부터 본 모습을 또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조기에 탄핵시키고 그래서 퇴진시켜서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뒤통수를 맞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뒤통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